시대가 변한 만큼 친구의 형태도 다양해졌죠? 남자사람 친구, 남사친 음식 취향 딱 맞는, 밥친 온라인 게임 친구, 내친 그 중에서도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함께하는 에너지, 철친, 가치 응원하실래요? 지구를 위한 온도 26도 7천 상생을 위한 온도 26도 7천 딱 좋은 온도 26도 7천 에너지 절친과 함께하는 우리는 대한민국 지구 시민입니다